스포티비 김태우 기자의 SNS에 따르면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이 오늘 오전 한국야구위원회에 강정호에 대한 이미예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구단은 이미예지 복귀 승인 요청에 앞서 강정호와 2022년 시즌 선수 계약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고영욱 단장은 지난주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강정호와 세 차례 통화하며 영입 의사를 전달했고 강정호는 개인훈련을 한 뒤 추후 국내 입구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봉은 최저연봉인 3천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